김동훈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이상한 규칙 규칙들이 일까 in the United States 밀고개 Very interesting. 안 넣어도 돼요 Very No 매우 이상한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There are very strange law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계속 계속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a train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a train Wiscons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 Wisconsin Sounders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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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수 없다 지하 기차 안에서 오케이 그렇죠 네 오케이 뭐라고요? 인 위스컨센 이란 말을 대답으로 듣고싶어 여섯가지 질문중에 영어로 우리말로 이런물이 됐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묻는다고? 이렇게 묻는다고? 이게 물음표 못 붙이는데 이거 물음표 어떻게 붙입니까? 어디에서 여기에 누가다 여기 있구요 사람들이 키스할 수 없다 여기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양념시어 그러면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어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래? 대답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인 래스트 버지니아 유 스멜 라이크 어니언 인 래스트 버지니아 유 스멜 라이크 어니언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버지니아 이거 너는 양파 같은 냄새 난다 양파 같은 이거 찾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옳죠 라이크의 뜻은 양파 같은 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양파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과 같은 옳죠 내 냄새가 나니 내 냄새가 나니 뭐뭐 같은 오케이 그래서 넌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왓 너는 유스 유 스멜 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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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원아 어? 나는 문음표를 못 붙여 이 문장에는 어? 어? 너는 냄새가 난다를 너는 냄새가 나니로 바꿔야 되는데 너는 계속 그대로 쓰면 어떡하냐 어? 너는 냄새가 난다 유스멜 어? 유스멜 어 여기다 유스멜 그대로 쓰면 어? 너는 냄새가 나니가 되냐 이게? 어 어 어 어 어 어 잘 못 먹었다 여기에 너는 냄새가 난다 여깄네 누가다 여깄네 누가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다시요 누가 하다시만 하고 끝내래 하다시도요 그러면 영어 그리고 이래야지 물음표 붙일 수 있죠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묻고 답하기 그랬더니 내 눈치는 그만 보고 문장을 말하세요 대답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오케이 잘했고요 계속해서 학교에 학교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어디로 나는 가사나 안 되니 왜 어디로 내가 안 가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n't I go? 했더니 I You So You You Don't Go I 그래 So You Should Not G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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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wo Through Two Two 소우는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묻고 답하게 하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없앴잖아요. 뭐 자꾸 소우를 얘기합니까? 야, 너는 학교에 가야겠네. 그래서 라는 말은 뭐가 돼서 왔나요? 소우야.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뭐가 돼서 왔냐? 바로 할거야? 영어로 바로 대답해 줄 거에요? 그래서 라는 말은 뭐가 돼서 왔나요? 나는 내가 양파 냄새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라는 말 대신 왔죠? 네 그러면 수원은 영어로는 뭐 대신 왔나요? Because Because you smel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는데요? 네가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그럼 우리말로는 이렇게 묻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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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should I go to school?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그랬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You should not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 not go to school 계속해서 계속해서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OK In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에드슨 I have been in a bathtub OK 비이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어디? 어디가 왔으니까 어디이다야 어디 있다야 어디이다 오케이 욕조하네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 묻겠어 왜? 왜 are you? 왜? 왜? 왜 다 오케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왜? 왜? 야 빨리 숙게들 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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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어 왜암아이? 네 더운데 들어오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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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포니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암아이 인테리포니아 라고 물어봤더니 인테리포니아 유 유 유 유 유 란 유 유 Un 유 유 유 유 유 유 유 혜민이 몇 시 보냈 거야? 혜민이 언제 보냈 거야? 저 집에 있어요 그니까 언제 보냈 거냐고 캘리포니아 오늘 안 해봐 그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eat oranges ok 얘는 줄여 쓰자 그치 뭐로 줄일까 so you shouldn't eat oranges ok so you shouldn't eat oranges okay so your 뜻은 so 그래서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 오렌지를 네 이거 좋습니까? ok 그래서 라는 말은 뭐 대신 왔나요? 그래서 라는 말은 나기가 네가 욕좌 안에 있기 때문에 때문에 because 그렇다면 영어로는 because you are innovative 오 똑똑해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가 욕좌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된다 가 되고요 네가 욕좌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말은 6가지 질문 중에 왜 why am schön 좋 아 Should I shouldn't I 먹어야만 합니까? 먹어서는 안됩깝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왜요? 왜요? 했더니 왜냐면 입고마다 왜냐면 제가 입고마다 왜냐면 입고마다 왜냐면 입고마다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you shouldn't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you shouldn't eat oranges you shouldn't eat oranges okay, so what do you say?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very good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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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lorida in Florida you are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okay okay that's what we do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래서 라는 뜻은? 그래서 나는 노래에서는 안되고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얘도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뭐 만드는 게 자연스러워요? Shouldn't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라는 말은 뭐 대신 왔어요? 응 내가 수영복을 입고 있기때문에 수영복을 입고 있기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영어로는 뭐 So Because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알겠습니까? 그러면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왜? 우리말로 묻는 말을 왜? 왜 나는 노래를 해서는 안되니 나요 사람들 앞에서 자 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왜? 왜? 그래서 뭐라고 말했더니 왜? 왜? 왜 사람들이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을까? 왜냐면 너의 옷을 입고 있어요 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을까? 트윈트고~~ 트윈트 받을게요 받으셔야죠 93이네요 93? 와우 또 추가하셔야죠 왜냐면 게임하잖아 뭐 게임 좀 할 수도 있지 그치 너도 게임하잖아 인마